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공정하게 우리가 정립을 못하면 나라가 그냥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금수완박을 왜 하겠습니까? 금수완박을. 여러분 금수완박을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운하 전 울산시장 지방선거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지금 그래서 재판 중인 황운하 전 울산경자청장이 지금 이 표대를 높이 세우고 그냥 총대를 맨 거 아닙니까? 금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찰은 공직기강을 물러앉게 하는 집단이다. 그게 이렇게 좌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통적인 생각은 궤변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선학개념이 없기 때문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친일 청산이 안 돼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다. 아직도 친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찰대학을 나왔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됐는지 정말 참 대책이 없는 것이죠. 금수완박을 왜 하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고 영국 미국 등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정상화 선진화해야 된다. 어제 독일 사례, 일본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금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황운하 의원 자신이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얼마 표를 훔쳤습니까? 2만 2천 표 정도를 훔친 거 아닙니까? 5번. 황운하 후보가 진짜 이런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운하 후보가 이런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1만 1,007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경쟁자였던 이은근 후보에게 1만 1,007표를 빼앗은 총 2만 2,014표를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치가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황운하 후보가 6만 6,306표를 얻어가지고 이은근 후보의 6만 4,498표를 얻은 사람보다도 1,808표 차이로 이겼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조작투표 수를 수정을 하게 되면 황운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게 돼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은근 후보를 되찾아주게 되면 이은근 후보가 얼마 차이로 이깁니까? 6만 8,201표 대 5만 338표로 1만 7,863표 차이로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호중 씨, 김민석 씨, 김두관 씨 다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다 낱낱이 공개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훔쳤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이은근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100대 86.15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황운하 후보가 128.2대 100으로 이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더 많이 했습니다. 177.8대 100으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후보들이 얼마나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최소 60명에서 한 9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가지고 4.15 총선 대전중구 황운하의 선거 결과 1번 관내 사전, 2번 관내 사전, 3번 당일 투표, 4번 조작 투표수, 5번 총조작 투표수 곱하기 2조의 6번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득표수, 7번 조작표 수정, 8번 실제 득표수 추정치 딱 나오지 않습니까? 황운하 후보가 속한 대전중구는 모두 17개 동이 있습니다. 17개 동에 투표수가 82개입니다. 모든 데서 황운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풀렀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조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가 침묵하고 덮는 겁니다. 표 본 여기에 하쿠동님이 표 본 오차 범위 내에서 즉 약 1에서 2% 차이 내에서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신뢰수준 95%를 보면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조작입니다. 사전선거 결과가 당일투표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조작선거라는 증거입니다. 쿨소님이 낙관적으로 봐서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입니다. 냉정하게 봐야죠. 정신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현실주의자 입장입니다. 있는 그대를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을 때 그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갖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그것을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지금 뭡니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짜 국회의원인 겁니다. 그런 가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최소 60명에서 90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뭉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는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민윤석씨가 재판을 진행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응하셨던 김태규 변호사 지난해까지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불순한 금수완박은 이번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고 다음에는 판사 재판권을 빼앗을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는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소투 등 수색할 때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검사라는 것을 명시한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피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자는 취지다. 좀 더 설명하자면 독일 등 우리 같은 대륙법계에서 검사는 스스로 수사하거나 경찰을 지비해 수사하면 모든 과정이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재하는 주재자다. 수사의 관여에 법원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고 이렇게 합법적 이루어진 수사결과물이 공판정의 생명령을 유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판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황운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일경찰청산이 잘 안 돼서 잠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죠. 그런데 황운하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참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정상화 선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대륙법체계지 않습니까? 영미법체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독일과 일본 법을 그대로 많이 답섭을 한 것이다. 특히 일본 법을 행사법도 많이 뺏겼을 겁니다. 한국이 근대화하다 이런 과정에서 법체계를 그냥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일본과 독일 법을 봐야 되지 왜 여러분들 미국과 여러분들 영국법을 보냐. 이렇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것은 악질적일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견강부예라고 하죠. 억지를 잘 맞추는 겁니다. 정말 이 친구들은 대책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대책이. 같은 하늘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법률 전문가인 사법관, 검사가 가져야 됩니다. 수사란 단순히 사건을 채집해 법인을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소와 공판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수사를 단지 정보 채집이라고 여겨서 이에 맞는 인력들을 갖춘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접근 방법입니다. 범죄는 행법 등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다 성립되는데 이런 해석은 고도의 법학 전문 교육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기본적 법률 지식은 있지만 법적 분석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외면하고 비법률가에게 수사의 채동 판단을 맡기면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딱하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김태규 전 부산지방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또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이 범한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가 이미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일어난 범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일어난 범죄가 이미지로 다 확보가 되어 있고 투표함 속에 들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님처럼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저 좋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또 무슨 영화를 더 누리려고 하나 아휴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쿨소님이 윤통이 잘해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으로 기분이 좋은데 요리를 지방선거 부정선거 또 할 것 같습니다. 하죠.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절반 정도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네 번 정도 다섯 번이죠. 대선까지 이번 대선까지 다섯 번 정도의 부정선거가 사전선거 조작에 한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사회가 조용한 겁니다. 이거는 참 내가 볼 때는 절반 정도 망한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6월 1일 또 부정선거하봐 걱정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천벌받습니다. 윤희님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그 난리 법석을 뜯는데 여러분들 3구 대선에서 또 부정선거 하지 않습니까? 선악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또 부정선거 하겠냐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노정희 씨가 그렇게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만둬버리면 대법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버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치료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김용민 대표발의 2020년 12월 이것부터 보시죠. 두 개를 잘못했네요. 최근에 이수진 씨하고 그다음에 황후단 씨 자신이 듣던 한 내용을 제가 잘못 이렇게 그걸 했네요.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모든 수사건을 다 박탈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결정 끝까지 폭주하나 중앙일보 사슬입니다. 반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범죄를 못다 묻으려는 암장시도의 흉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걸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기 전에 마친다니 입법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다. 또 무리수를 두겠죠. 과거에 공수처법안이라든지 위성정당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날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날치기를 해야 된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물론 날치기를 해야 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현재 열려있는 임시국회도 강제로 종료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다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을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매 단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6월 지방승을 앞두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 정당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를 암장하기 위한 휴게다. 파묻기 위한 민주당은 왜 이리 무리하나. 민주당은 왜 이리 무리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의견 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왜 이리 무리하죠. 왜 무리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뭘 무리하게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슨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만두면 대법관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쿠리 무슨 라면박스 이런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정선거 사례만 보더라도 노정희 씨는 얼굴을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찍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버티지 않습니까. 왜 버틴다고 생각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고 다음에 또 총선도 있고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게 다른 게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죠. 금수완박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비등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리하나 민주당을 왜 이렇게 무리하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무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무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사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사슬입니다. 민주당의 문과 이재명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법 강행 이런 막장이 있나. 칼럼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4월 12일 날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완전히 박탈한 이른바 금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4시간 중에 의총 과정에서 반대나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얘기도 보시죠. 조선사슬이 참 비겁하다는 이야기는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얘기다. 여기 맨 앞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선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시행지점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어느 기간으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당론을 확정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비리수사를 일단 막고 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6대 범죄수사권을 경찰 또는 신설하러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등 어디에 이관해야 자신들이 유리할지 저울질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자 일단 검찰 수사부터 원천 봉쇄한 법안으로 대못을 받기로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우군격이었던 민변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대한 변협은 빈대가 밉다고 집에 불을 녹는 경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대표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 했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불법 의혹에 맨제부를 주려하던 김오수 총장까지 갑자기 태도를 받고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라 아무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기를 거의 마친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수사기관에 수사금도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무소불위 독재자가 버티고 있는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리다. 민주당의 이런 상상초월폭구를 묵인해왔던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나라를 5년간 이끌고 떠나갈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길은 검수완박에 대한 거북근 행사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알면 행동하겠습니까? 행동 안 하죠. 자기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북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절반 정도 망한 거죠. 나라가. 산소호흡기를 지금 담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4월 국회 통과. 민주당 당론 채택.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겠지만 조선일보 사슬도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느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느냐. 부정선거 수사라는 겁니다. 61%입니다. 10만 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치고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겁니다. 10만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검수완박을 한다. 그게 가장 컷째 이유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관련된 비리 사건을 막기 위한 것이고 24%. 그다음에 탈원정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14%입니다. 여러분 탈원전 뭐 이런 것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는 부정선거를 했는지 절반 정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부정선거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수사는. 그리고 다른 탈원전에 비교해 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냥 대다수 국민들한테 그냥 나쁜 놈들인 겁니다. 벌받아야 될 놈들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부정선거라는 것은 폭발력이 강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치탄의 대상이 되고 심한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정당 자체가 해산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안인 거죠. 왜 그런가 그게 내란제이기 때문에. 그게 역모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남는 게 바로 부정선거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궁금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10만 명 가운데 61%가 저 친구들이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그동안 저질러왔던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병호 TV가 탄압받고 있답니다. 탄압받는 정도가 아니죠. 다 차단해버렸으니까. 지금 동시 시청자 수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랄한 겁니다. 그만큼 겁이 난다는 거죠. 알려지는 것이. 오세자님 말씀을 잘하셨네요. 잘못이 너무 많아서 손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SYK님은 모든 악의 원인은 부정조작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나이 손님 부정선거는 봐주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망국의 지름길이자 국민을 덩쳐먹는 것입니다. 손호님은 부정선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재므로 부정선거 가담자는 무조건 법정 최고형에 차여 일부를 벗게 하고 이 대한민국이 땅에 더 이상 부정선거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하하하님이 수능 때 부정해도 수험식에서 당장 쫓겨납니다. 콕콕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은 의연직 박탈하고 선관위 위법자들을 사행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정선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란재입니다.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불리는 난으로 국가의 통치기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주권을 말소시키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말한다. 내란은 곧바로 영모나 반역이라고도 한다. 이게 바로 내란재입니다. 국가의 통치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벌도 엄청나게 중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치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려고 필사조를 노력하는 겁니다. 61%나 이재명과 무슨 문재인 관련 비리를 덮기 위해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바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란재입니다. 내란재. 내란재는 대부분 법치국가에서 상징하는 가장 엄한 죄로 대한민국 형법에도 총론이 끝난 뒤에 각론의 맨 앞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 상황으로 외환재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하기 가능한 죄목이다. 그러니까 공소시한이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그리고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만큼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 거는 예를 들면 탈본전 이런 것은 다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10만 명이 이렇게 딱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왜 하냐?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한다. 형법상 내란재의 구성요구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기 위한 폭동이다. 이게 참들이라는 것은 참 법률적인 용어인데 영토의 일부나 전부를 적국에게 넘기는 행위에 협력하거나 그런 행위를 직접 주도한 것을 국토를 참조한다는 것이고 이게 그다음에 부정선거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국헌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는 것을 말한다. 착하게 국헌을 물러나게 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탈취 그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한 행위가 바로 부정선거인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내란죄인 겁니다. 내란죄에 무슨 예를 들면 용서가 있을 수가 없고 합의가 있을 수가 없고 사면이 있을 수가 없는가 내란죄에 관련된 겁니다. 내란죄. 내란죄. 그것도 국가가 위급상태가 아니고 평화시에 입법 권력을 탈취한 겁니다. 지방 권력을 탈취한 거죠.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권력을 탈취한 일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 다섯 번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 번은 미수에 거쳤고 세 번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건에 여러분들 언론이 침묵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나라가 맛이 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윤님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부정선거를 하다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격 상실하고 민주당 해체가 답입니다.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을 이렇게 12% 조작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20% 조작을 하고 사전선거 선거인수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20%입니다. 4.15 총선을 25% 정도 조작하고 사전선거에 참여한 수의 25%를 총 조작을 한 겁니다. 3.9 대선에 어떻겠습니까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선거 참여자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유튜브를 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징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의 이 한 1, 2주 사이에는 모든 종류의 공병호 TV는 뭡니까 평소에 한 20분의 1 정도로 송출량을 줄여버린 겁니다. 지금 실방송도 평소에 뭐죠 한 4분의 1 정도를 줄여놓은 겁니다. 박은호님이 더블당은 거기가 조작으로 당선된 범죄자들입니다. 60에서 한 90명 정도가 가짜로 보입니다. 추정치를 보면 호하모님 윤석열 정부도 묵인한다면 이번 생은 망한 듯합니다. 전윤배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난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침묵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전입니다.